안녕하세요. 여소시인 애다혁입니다. 오늘은 진짜 너무너무 예쁜 핑크마녀 데리고 왔습니다. 마녀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얼마나 빨갛게 물이 들면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싶은데 저는 처음에 핑크마녀가 너무 무서워서 핑크공주라고 이름을 바꿔서 나름대로는 그냥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핑크마녀로 일단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농장 가셔서 핑크공주를 찾으시면 없고 핑크마녀라고 찾으셔야 이 품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데리고 온 지 작년 겨울? 아 작년 거의 겨울 전에 작년 가을에 데리고 왔으니까 거의 이제 뭐 반년 이상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얼굴만 너무 크고 나머지 아이들 얼굴이 좀 작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두 계절, 세 계절 정도 나다 보니까 이 아이는 얼굴이 조금 작아지면서 밑으로 있었던 작은 자구의 아이들이 너무너무 얼굴이 좋아져가지고 아주 빽빽해졌습니다. 진짜 너무 장난 아니죠. 제가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이 정도로 예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지금 이 시기를 놓치기에는 또 아쉬워서 제가 또 꼬집기 해가지고 또 아주 그냥 가을에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꼬집기 하려고 하는 날짜가 5월 21일입니다. 여러분 5월 21일인데 제가 자꾸 이렇게 꼬집기 하는 영상 올렸을 때 지금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되게 많으셨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꼬집기 하시고 밖에다가 두지 마시고요. 햇빛이 좀 잘 들어오는 반그늘에다가 놔주시면 요즘같이 따뜻한 온도에서는 자구도 진짜 빨리 올라오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강렬한 햇살만 좀 피해주시고 한여름에 아직까지는 물 주셔도 되지만 이제 6월, 중순 이후로는 물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꼬집기 하셔도 너무너무 좋은 시기이고 한 달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놔주시면 그 안에 자구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거 지금 마들이 블랙인데 이거 지금 꼬집기 해가지고 얼굴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이거 한 개 남아있는 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것도 하나 보여드려야죠. 요렇게 요거는 요거는 이름이 뭐였더라? 요렇게 요렇게 지금 보세요. 꼬집기 한 거에서 얼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엄청 오래된 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고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아주 멋진 핑크 마녀를 또 군생이지만 더 아름다운 군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함께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오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 요거가 제일 얼굴 큰 아이거든요. 먼저 꼬집기를 하실 때는 원래 예전에 하시는 분들은 요게 가운데 생장점을 먼저 막 꼬집고 막 상처를 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해봤는데 자구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 얼굴에서 가장자리를 요렇게 양옆으로 비틀어서 요렇게 비틀어서 자구를 떼내 주십니다. 요렇게 핀셋이 없어도 요거는 뭐 잘 되니까 그리고 요 애연염들은요. 새로 자구가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는 이 예쁜 모습을 또 유지가 좀 되네요. 다른 것들은 꼬집게 하면 얼굴 좀 많이 미워지는데 워낙 입장수가 많은 다육이 품종이기 때문에 요렇게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떼어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서요. 가운데 생장점 지금 남아 있죠? 요거를 이때 없애 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딱 해 주시면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얼굴 큰 거 요거 또 하나 해 볼게요. 자 가장자리를 요렇게 똑똑똑똑 하나씩 따 줍니다. 아주 쉽죠? 요거는 애연염은 이제 다른 다육이들 보다도 가장 꼬집기가 가장 쉬우면서 어 자구는 진짜 많이 나오는 요렇게 키우셔야 요 애연염을 또 키우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또 자연적으로 자구들도 나옵니다. 꼭 여러분들이 얼굴 아까워서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 자연적으로 놔두시면 네 얼굴이 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자 요렇게 남아 있죠. 마지막에 요 생장점 가운데를 요렇게 없애 주시면 여기에서 아주 그냥 자구들이 바글바글 올라옵니다. 여러분 제가 야 요거 요즘에 많이 했던 했던 것들 많이 있는데 지금 해 준 지 일주일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워낙 따뜻하고 성장하는 시기여서 그런지 자구들 너무너무 빠르게 잘 나오더라고요. 요것도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정도면 자구 나올 것 같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사실 뭐 손을 안 대더라도 너무 지금 예쁘게 자구들 뭐 이렇게 풍성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그냥 사실 놓치면 저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사실 너무 예쁘지만 요거 이렇게 몇 개만이라도 손 봐주면 얘네들이 막 자구가 4개 나오고 5개 나오고 3개씩 나오고 이러는데 그냥 놔두기가 요 아이들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처음에 분갈이 할 때는 얘네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 데리고 왔을 때부터 이거 꼬집기는 안 해주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거 이제 해주고 싶었는데 자리 잡을 때까지 뿌리 잘 내릴 때까지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요거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제 딱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또 다른 핑크마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손 봐줘도 예쁜 아이들 볼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또 자구 나오는 아이들 소식 전해드리고요. 오늘 날짜가 5월 21일이니까 혹시라도 저처럼 꼬집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에오니엄 종류들 그리고 까라솔 그리고 웬만한 다육식들은 다 이렇게 생장점 꼬집어 주시면 얼굴들 많이 나오거든요. 꼭 요런 아이들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안녕 안녕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